아, 궁금하네요. 소리가. 어차피 우린 복잡한 은연은 서로 옮겨 있는 사람인가 봐. 임재범 선배님 그냥 AR2인 거 아니야? 실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. 라이브라고 했는데. 임재범 선배님이야. 연인처럼 때로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을 걸까.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짜증을 변해도 항상 거기 있는 너.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사게 해 줄.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. 가동균 선배님. 가동균 선배님, 가동균 선배님. 가동균 선배님. 가동균. 가동균 선배님의 영경. 너를 위해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데 떠날 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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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자 이제 우...